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으로 왔죠? 사도행전 1장 12절 우리가 생명의 삶 그 순서로 쭉 진행되는데 제 전체를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농은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바랍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비도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시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한 부부들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위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 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렬스되 그의 집분을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라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나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포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기하여야 하이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파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더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포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난 사도의 수위에 들어가니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를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을까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을까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의의 법칙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코의 코의가 뭔지 아시죠? 저는 아주 무식해가지고 코의의 법칙이라 해서 무슨 무슨 수학 법칙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의가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 어항에서 키우는 비단인 거 아시죠? 비단인 거 그거를 코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코의 코의 코이란 말이 일본말로 비단인 거라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의의 법칙이라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은 10cm 이상 자라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연못 종원 같은데 이렇게 가면 연못에서 연못에서 키우면은 33cm까지 큰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120cm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같은 물고기지만은 어항에서 기르면은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불어두면은 대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걸 코의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용기를 붙여주면은 그 성장 가능성이 무증해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코의의 법칙이라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효자되었나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14일 날 수요일 날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바로 이 코의의 법칙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정부주의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도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보통 사람이 보면은 장애인이지만은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편견을 걷고 사회 제도를 완부해서 그들을 강물으로 놀게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호소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장애 안내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예요 하고 나와서 질문이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점자 시각장애인이니까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쭉 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면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신문도 보고 전 동영상을 다 끝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아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는데 그 감동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주일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연합선교회에서 연합선교회에서 시민아가 있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멘토형 사역이라 하는 이분의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성육원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 퇴소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직장생활은 잘 할 것인가 하면서 제가 우리 한복산 담당한 한복산님을 만나면 매주 한 번씩 보고 가러 오는데 꼭 신방을 해라 그 아이들 잘 챙겨라 이렇게 늘 얘기했는데 어제 그 사역을 하는 장노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큰 감동이었어요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정신 잘해서 잘 살겠지 그게 아니구나 애들이 정서적으로 누가 견제해주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멘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함께하면서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 수요일 날에는 코이 얘기 듣고 어제는 자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지난 한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본문 내용은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 이루살렘에 돌아온 사실부터 오늘 이야기가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기 감남원이라 하는 산 우리가 보통 감난산 감난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지술래 가면 반드시 가보는 그런 것이죠 이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 감남산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 부활 승천하신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물끄러미 하늘 쳐다볼 때 천사로 볼 때 천사로부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래라 하면서 재림의 약속을 들은 아주 신비한 곳이 바로 감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됐으면 그런 산에 좀 머무르고 싶고 있을 텐데 바로 그들은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고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죠 유형적으로 불교는 세속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출가했다 언제 출가했느냐 이런 얘기 스님들이 대화 중에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세속을 떠나서 산중에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의 양식에 유형적으로 드러난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살아가되 그러나 이 세상 물결에 세상 흐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봉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에 가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세상 한가운데라는 것 이곳에서 하나의 나라를 읽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르미다 대신 한 사람 사도를 시우는 일을 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은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법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법대로 하면 될 텐데 뭐라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법대로 하는데 뭐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이렇게 반박도 할 텐데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 건축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 몇 평에다가 몇 평 이런 얘기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문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주의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무릎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신앙 생활 잘해요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무릎에서 나온다 무릎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신방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인간관계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줬다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전부이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무릎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다락방 그러니까 기도를 기피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만의 기도 장소를 확보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교회의 기도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 무슨 기도하는 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코너를 만들든지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장소인데 아무 데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 다락방을 확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부천의 박해숙 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제가 좀 약해 보이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는 그 군사님이 약을 달해서 보험병에다 그 당시 보험병이 많지도 않았어요 70대죠 그런데 그 보험병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사님 정신 먹고 꼭 한번 드세요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분이요 그 교회하고 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도 못 나가고 그 보일러실인데 그 보일러는 장작 보일러예요 여러분 장작으로 물을 덥혀서 물을 돌리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보통 60년대는 그 저 뭡니까 연탄 뗐잖아요 그래서 연탄 때문에 한 사람이 연탄 깨수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생각이 있었는데 장년대기였는데 그 연탄 장작 보일러를 만들어서 그래서 장작으로 물을 덥혀서 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장작 보일러실에 가만히 두 개를 가만히 떼기 아시죠? 가만히 떼기 가만히 떼기 두 개를 깔아놓고 그렇게 새벽 기도한 때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니까 신유 은사를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신유 역사를 그 가정에서 장년대기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또 때로는 제가 예배도 드려주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하 그 정말 초란 장소인 그 보일러실에서 가만히 떼기 두 개 깔아놓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봉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두 땅에서 두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해서 이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봉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닥불 또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캠파이어 할 때 보면은요 혼자 나무 혼자면은 금방 그 불꽃이 사그러지고 식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둘 셋이면은 생나무도 쉽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을 인생 중에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속회를 통해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확보하는 우리 교우들이 참 좋다 권사님, 속장님 이렇게 속회가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마태봉 18장 19절 20절에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두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속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해하면서 쉽지 않은 신한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동력자를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것도 오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어디 무엇인가 가룬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둘이라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열두 집화로 이루어졌다는 걸 압니다 그들을 계승하는 제자 공동체 역시 세 이스라엘에서 열두 제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따라서 이 가룬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할 그런 어떤 그래야만 온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룬유다 대신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예수 부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공동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뭔가 예수 부활은 관념이 되고 말아서 관념 관념이 되고 신학이 되고 말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배우고 관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뒤지 못했다는 말이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뽑혀야 할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오늘 22제로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 이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는 우리들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얼마나 중요한 아이템을 주는지 몰라요 팁을 주는지 몰라요 누구를 교회 지도자로 소외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헌신책의 2부의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성경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형식일 뿐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리해놓고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는가 예수님과 동행한 자를 사도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어제 오후에 우리가 연합선교회에 세미나가 있은 다음에 또 오후 4시에 우리 2, 4분기 소초지방 장로님들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지방 장로님들 TV에서 식사를 같이 합석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자리에 있는 분이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신 장로님이신데 충신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목사님이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이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여러 분들을 겪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 여러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장점 이런 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점이 참 많으신 것 같다고 올 수는 한 번도 처음 보는 장로님들 많은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팁은 만낙교회에 고 김무역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인데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이 김무역 목사님은요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은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보통 목회자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봉투를 책상 위에 놓으면은 기도를 하고 이릅니다 그런데 이 김무역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중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냐 그렇게 되면은 교우들의 믿음이 생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훈련이 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딱 이 귀에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구나 교우들이 이 봉투에다가 쓴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아 기도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럴 때 그분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네 말이지 아 그런 점에서 저한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두 일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어떤 그런 생각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렇죠? 밥 먹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가르뉴다 대신 사람을 뽑을 때 당신은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인가 동행하고 있던 사람인가를 따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림의 애가 공부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 그리고 또 가르뉴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뽑아서 열두 명을 채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잔형처럼 남아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새벽기도 우리 기도의 용사들 이렇게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여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하루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4년마다 하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활력을 회복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활기를 띈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일천번제를 비롯해서 감상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인 줄 미싸우니 하나님 기도의 내용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시행되고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멋지고 권세의 권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도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